페루에 무엇을 취할까 하지 말고 무엇을 도울까 생각하자. 이런 건 절대 언론에 안 나옴. 중국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정작 이번에 호주와 핵심 광물 조약 맺은 것도 안 나옴.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마추픽추의 나라 페루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할 파트너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인데요. 현재 한국은 페루 마추픽추 관문에 들어설 7600억 원규모의 국제공항 건설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의 민관협력팀이 스페인과 터키, 캐나다 등 쟁쟁한 나라를 제치고 페루와 신공한 건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페루 정부의 수건 사업인 만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 한국에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이 페루 등 남미 해상을 들쑤시며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선단을 퇴치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한 퇴역 초기함이 페루 해상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욱 더한국을 신뢰하게 된 페루는 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며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누 이슈거리에서는 인카문명의 도시 페루가 한국에 긴밀히 협력관계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며 페루와의 파트너십이 한국에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 관광명소 마추픽츠의 관문인 페루 쿠스코주 친체로시에 세국제공항이 들어섭니다. 이에 지난 11월 19일 쿠스코주 정부청사에서는 신공항 건설 착공식이 열렸는데요. 한껏 들뜬 분위기 속에서 쿠스코주 지지사는 쿠스코 주민들의 40년 수건이 이제야 풀린 것 같다며 감격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념사 이후 진행된 신공항 건설 설명의 순서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공항공사의 손창환 사장이었는데요. 게다가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현대건설 사장 등도 참석해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거면 페루 친체로 국제공항 작공식에 한국의 주요 관계자가 동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이 이 대규모 공항건설 공사의 총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페루 정부에서 2019년 6월 정부 사이 계약으로 발주한 신공항 사업총괄관리피오 사업에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해외건설협회 등 민관이 함께 팀을 꾸려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는 스페인과 터키, 캐나다 등 쟁쟁한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이룬 선거였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현대건설이 부지조성공사와 본공사 시공계약까지 따내면서 한국의 항공기술과 건설기술 모두를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친체로 신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페루 정부가 7600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해발 3,800m 고지대에 총 4km 길이의 활주로와 탑승구 13기 터미널 1계동 계류장 13개소를 지어 2025년까지 연간 570만 명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저 사업을 뜨는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이 함께 기쁨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페루는 이번 프로젝트 이전부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던 나라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 발효를 시작으로 2012년 5월에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응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12년 한국과 페루 간 국방산업 발전 증진과 기술 이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더욱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을 계기로 한국은 페루의 두 척에 포항급 초계암을 공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2016년 경주암 공여에 이어 올해 11월에는 두 번째 초계암인 순천암을 페루에 보냈는데요. 순천암은 배수량 1220톤의 초계암으로 1989년 이함대의 배속서에 북방안 개선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는 대청회전에서 공로를 세운 다음 같은 해 12월 퇴역했습니다. 순천암은 북한의 고속정 등을 개적하기 위한 함정인 만큼 함정 규모에 비해 무장이 과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중무장암입니다. 순천암은 페루에 인도되기 전 진해기지에서 선체는 물론 내부기계와 엔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리와 개량작업을 마친 후 페루해역으로 출발했는데요. 퇴역함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능이 알려졌던 탓일까요? 순천암은 페루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중국 선단을 압박하기 위한 연합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해마다 남미 바다에 출현해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 선단을 쫓아내기 위해 숨고를 겨를도 없이 중국 선단 소탕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의 어선들은 남미에서 현지 밀수업자들을 매수해 기름과 선식 등을 공급받으며 장기간 조업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린 것은 주로 오징어였는데요. 이에 대해 중미 에콰도르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베드리오 코드는 중국 선박이 전세계 모징어에 70%를 휩쓸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남미의 피해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선단이 보호종이나 멸종위기종을 닥치는 대로잡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드리오 코드는 지난 2017년 갈라파고스에서 검문을 받은 중국 선단의 냉동선에 중국이 조업한 수산물 500톤이 실려있었으며 여기엔 멸종위기종인 망치상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고가에 판매되는 삭스핀을 노린 중국 선단이 멸종위기상어때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남미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페루는 16세기 초까지 남아미리카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인카 문명을 포함 매우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나라로 최근 몇 년 동만 많은 분야에서 삐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는데요. 이에 한국은 1963년 페루와 수교한 이후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대상의 중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견해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이런 페루가 최근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내 왔습니다. 주한 페루 마투데메이아 대사는 앞으로 페루 정부가 추진하게 될 국가기반 사업에 대해 한국이 참여해주길 원한다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 예로 항공기 산업에서 한국의 첨단기술과 페루의 조립기술이 결합된 합작법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페루 정부가 30개 이상의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기업들과 접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함께 손을 잡고 경제발전의 속도를 내려던 페루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바로 전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인데요. 안타깝게도 페루는 코로나19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페루는 올해 8월 중국산 백신인 신오판 백신의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는데요. 중국산 백신에 대한 페루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일부 대상자들이 접종을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산 백신 접종을 앞두고 페루가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중국 신오판 백신은 33%의 유효율을 보였으며 최저효율은 11.5%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설정한 기준인 5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요. 게다가 지난해 말실시한 임상시험에서 한참 가자가 신오판 백신 접종 후 신경계 문제를 일으켜 임상시험이 중단되는 등 중국산 백신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산 백신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묻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르틴 비스카라 전 페루 대통령이 페루 국민들 몰래 자신의 아내와 중국 신오판 백신을 새치기 접종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점은 6개월 후 비스카라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페루 전역에 알려지자 중국산 백신은 물백신이라는 불신이 더욱 커진 것이죠. 결국 페루는 중국산 백신 대신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했으며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중국산 백신과 거리두기에 동참했습니다. 이후 페루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국가 방위력 증가를 위해 방산산업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이것이 페루가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페루 해상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골칫거리 중국선단을 응징하던 한국산 초기암의 활약을 직접 확인했던 페루 정부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텐데요. 이를 알고 있던 한국은 지난 10월 페루리마에서 열린 페루 국제방산전시회 시트데프 2021에 참가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전시회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부스를 방문한 페드로 카스티어 페루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공군과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인 FA-50의 뛰어난 성능은 익히 알고 있으니 앞으로 한국과의 방산협력이 강화돼 페루 공군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FA-50 수출이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미 지난 2012년 KT-1P 기본훈련기 20대를 수출하며 남미 시장에 진출한 바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기회를 절대 농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기술력과 방산 역량에 매료돼 한국 아리를 하고 있는 페루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손을 잡는다면 페루는 물론 페루를 거점으로 한 중남미 시장 개척에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청중의 일부 의견 지난 10년 동안 공들이고 노력한 정부, 꼬이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의 좋은 결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멍사미가 제임시 페루 갔는지 모르나 남미 여러 나라 순방하며 투자할 것을 약속한 결과라고 본다. 한국과 페루가 서로 상부상조해서 함께 발전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중국 이때쟁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네 그냥 함보 사격으로 박살을 내버릴라 헝마. 필리핀도 그렇고 안쓰는 무기주고 인프라 방산 수출하고 외교 참 잘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